자아.. 자아.. 사과! 사과! 어디 왔어요?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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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쿠아 해줄거 같아 맞아 들어가 봐 숨만 쉬고 들어가도 돼 기다려보자 숨도 안아볼 때 거기다 여기 비우고 뭐가 보여? 하나가 여기 지나가는거 보여? 어떻게 불러? 그럼 나타난데? 소호가 불러봐봐 소호가 불러봐봐 아쿠상호야 아쿠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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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쿠상 응 아쿠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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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해 이 아쿠상 내 자리 밑에 상어 있어 진짜? 응 상어 응? 상어 왔어 찾아왔어 상어가 우와 반가워 하는 거야? 반가워 아기 상어야 상어야 왜 상어 있는 거야? 아 졸려서 응 주황색은 잉어인데? 잉어야? 응 가장 색은 잉어 가장 색은 잉어 무슨 물고기 보여요? 신동우가 알지 안녕 안녕 나 공 보러 갔다 올게 이 공 어? 우와 여기 우와 여기 있다 우와 무슨 색깔 곰이야? 나 여기 사는 물고기인데 나 아카리움 카페 살아 나 여기 물고기 보고 왔는데 진짜? 응 무슨 물고기 봤어? 사라워 우와 해봐 사라워 다른 물고기는 안 봤어? 봤어 다른 물고기 뭐 봤어? 응 그렇죠 상어가 블루팅 안 잡아먹는데 응 안 잡아서 우와 다행이다 아카리움 카페 자동차가 몇대 지나가? 곰돌아 한번 세볼까? 응 하나 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나와 열 일곱 여덟 여덟 아카리움 카페 아카리움 카페 야 열 야 야 나 바쁜 거 왔는데 뭐? 먹어볼까 우리 중돌아 왜? 오렌지에 왜? 어 먹어볼까? 응 이거 내가 섞어줄게 red 끝 끝 끝 끝 끝 끝 끝